도화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주찬문원이구요. 저자미상 18세기연대 초협입니다. 도화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헌영문입니다. 조리법 밑술 빗기 정월 맵쌀 두말 다섯대를 여러 번 씻어 가루를 내고 날 물 두말 다섯대를 끓여서 부어 범벅을 만든다. 2. 차게 식으면 물가루 한 대와 밀가루 한 대를 섞어 독에 빗어 넣는다. 덧술빗기 복숭아꽃이 활짝 피었을 때 1. 냅쌀 3말과 찹쌀 3말을 여러 번 씻어서 하룻밤 담갔다가 같이 찐다. 2. 날 물 여섯말을 끓여서 식힌 다음 앞서 이전 밑술에 같이 섞어 빗으며 복숭아꽃 3냥을 먼저 도 밑에 깔고 술 빚은 것을 담고 그 위에 복숭아 나무 두세 가지를 도 안에 꽂아둔다. 3. 익으면 술 주자에 올려 싼다. 4. 쌀이 많을때는 노릇가루와 물을 그 양에 따라 적당히 조절한다. 이렇게 되겠습니다. 조리기기는 독, 복숭아 나무, 술, 주자 이렇게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